And on and boppin Yes, it's on and boppin Show me the money 안녕하세요 빅콜댄스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빅콜댄스가 최초 광주에서 KLU 위원회와 같이 진행하게 되는 퍼포먼스 대회입니다 토요일에는 순수무용 공풀이 진행되고요 일요일에는 저희 스틱스댄스 경연 대회가 진행됩니다 일단 저희 빅콜댄스가 배틀 라이언으로 한번 찾아뵙었는데 이번에는 배틀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많은 댄서들을 만나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광주에서 큰 행사로 쭉 자리매깅을 하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댄서들이 오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무대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부분 코레오 행사나 워크샵 퍼포먼스 대회가 서울에서만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광주 친구들이 시간이 안되거나 여건이 안되면 같이 못하게 돼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기회도 주고자 광주에서 이 행사를 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심사위원분은 국내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댄서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는 팀 매그놀리아의 리더 해리 두 번째 심사위원은 1990년대를 휩쓸었던 댄스 가수 클론의 강원랜드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소, 중, 고, 일반, 무 그리고 솔로, 군무 파트까지 이렇게 많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반전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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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는 6월 2일, 일요일 광주교육대학교 풍양문화관에 있는 하정아플레서 열리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4일 오후 6시까지니깐요 빨리빨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